안녕하십니까. B2BIT 전방송 토크IT의 진행을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앱 보안과 성능 모두 다잡기 라는 주제로 F5 코리아의 박병아 찬양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요즘 제가 비디오북을 만들고 있는데 나레이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서준무기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아니 아니요 그래서 발음을 되게 정확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 먼저 이제 요즘 필드에서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는 부분들 무엇보다 어느 환경이든 배포나 이런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이 다 컨테이너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신규 워크로든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부각상화하는 이유 중에 클라우드라든지 데봅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프라적으로 조직적으로. 클라우드가 필수인 부분이 실제 우리 예전에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딜리버리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이 신속성을 그대로 잘 사용하려면 배포되는 환경도 역시 빠르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벤더의 어떤 락인이라든지 종속성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DR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신다면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셔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새 저도 많이 느끼는 게 클라우드 이제 사람들이 클라우드 왜 해요?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필수죠. 필수죠. 이렇게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확산되면 지금 이런 컨테이너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의 거의 대부분 기술이 다 오픈소스 그리고 컨테이너 역시 오픈소스에 기반한 기술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의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빠른 신속함을 제공하는 최고의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사실 데브옵스가 그동안 이제 말은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 저거는 실리콘밸리 얘기야 미국에 대한 얘기지 우리하고는 아니야 그래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클라우드가 이렇게 막 디폴트처럼 확산되면서 데브옵스라는 이런 형태도 우리나라 이것도 이제 하나에 점점점 많이 확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데브옵스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개발자 운영자의 합성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개발자가 운영 역할까지 한다. 운영자가 개발까지 하네 이러면서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져 혹은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에서는 안 맞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너무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한 용어나 환경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다른 종족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전혀 다른 영역이었죠. 서로는 딱 나눠져 있어서 개발하고 주면 이걸 운영 이걸 이제 또 문제 생기면 다시 재개발 이런 식의 어떤 분업화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었죠. 자 근데 지금 그 어떤 현재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개발자 그룹이랑 운영자 그룹이랑 요즘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운영자 그리고 개발자 공동에 주어진 퀘스트는 시장으로 빨리 출시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코드 레벨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하다가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망에 적용이 되는 그러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빨리 검증을 하고 패치한 다음에 다시 운영되는 이런 일련의 단계들을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그래서 빨리 시장에 배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에 따르기 위해서 둘 간에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하는 바들이 약간 다른 거죠. 개발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화되어 있는 서로 유기적인 서비스의 컨테이너 기술을 쓰고 싶어 하고요. 또한 어떤 CICT 툴 같이 자동화되어 있는 빌드에 대한 이런 툴을 쓰거나 어떤 환경, 클라우드 환경도 선택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컨테이너로 갔을 때 성능에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런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어떤 내가 관리해야 될 도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이해 충돌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협업을 해서 어떤 의사소통을 잘 해서 어떤 데브옵소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개발하신 분들이야 컨테이너, 도컴 이런 것도 다 소비아이티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IT 기획 쪽이라든지 운영 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컨테이너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차장님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게 컨테이너 뭔지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컨테이너라고 떠올리면 제일 먼저 그냥 먼저 부둣가에 커다란 선박이 있고요. 거기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가 보급되기 전에는 우리가 운송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배에 실거나 할 때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일일이 싣고 내리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섞이지 않게끔 관리하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또 이런 배에 적재한 부분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가기까지가 너무나 험난한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을 담는 거죠. 이랬더니 너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배에 적재하기도 쉽고요. 또한 이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화물들이. 그리고 이거를 결국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서 커다란 톤차, 화물차에 적재를 해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이걸 또 지게차가 내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더라도 컨테이너는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딜리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네,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 단위, 컨테이너 단위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로 어디까지는? 네, 컨테이너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TTP, 웹서비스라고 예를 들게요. 그 웹서비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요. 그게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종속되어 있는 파일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까지 넣어서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놨습니다. 이 이미지화 된 애플리케이션들을 같은 호스트 커널 안에 공유를 하는 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시키면서 하나의 프로세스화처럼 시켜버린 거죠. 굉장히 가볍게 빨리 배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환경이 바뀌더라도 컨테이너는 이동이나 배송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환경들 리눅스, 맥, 윈도우즈, 베어메탈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이 어디서나 일관되게 배포가 됩니다. 일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테이너가 예를 들면 혹시 눈송이 서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눈송이 서버는 제가 웹서버를 운영하고 싶어요. 두 대의 웹서버를,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했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2008 OS를 올렸고요. 웹 데몬을 적용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잘 되죠. 중간에 웹에 대한 패치도 해야 되고 또 윈도우즈에 대한 업데이트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의 웹서버는 동작을 잘 하는데 다른 하나는 동작하지 않게 돼요. 제가 이 동작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다 수기로 혹은 엑셀에 정리를 해서 놨는데도 둘 간의 동작이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 일관성을 제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또 웹서버를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작업 리스트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잘 돌고 있는 웹서버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눈의 결정을 보면 너무나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어떤 반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개발... 결국은 나중에 관리의 난맥을 또... 맞습니다. 실제 그거를 트러블스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나 어떤 노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죠. 그런데 컨테이너는 딱 하나의 이미지 상태를 그대로 패키지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어디에 배포하나 동일한 환경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딱 해서 어디에 배포해도 동일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 말씀해 들어보면 가상 VMA하고 똑같지 않나? VMA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VMA는 실제 VMA나 컨테이너나 가상화에서 시작된 기술이 맞습니다. 여기도 좀 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웹서버를 10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에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딱 보니까 10대의 서버가 다 CPU 메모리 하드웨어가 10%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막 낭비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서버의 자원을 잘 쓸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서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나온 기술들이 컨테이너하고 가상 머신이라고 봅니다.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실제 가상 머신을 쓰다 보니까 10대의 웹서버가 2대로 줄어든 거죠. 2대의 서버에 봤더니 CPU나 메모리가 한 5, 60%밖에 안 되고 동일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상면은 줄어들고 전기도 적게 먹고 굉장히 관리자들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상 머신을 쓰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너무 무겁다. 동작에 너무 무겁다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버에 호스트 OS에 또 하나의 게스트 OS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소스의 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 도커는 왜 나온 겁니까? 도커는 컨테이너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컨테이너가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건 맞아요. 이러한 컨테이너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되는 다른 기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상 머신에서 일단 하이퍼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게 도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하이퍼바이저 위에 VM들을 올리고요. 이 VM들을 생성, 삭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주는 게 하이퍼바이저거든요. 역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도커가 실제 컨테이너들을 다 잘 다룰 수 있게 생성, 삭제 부분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도커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 오케이스트리션은 왜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도커가 다 밑에 다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도커를 쓰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컨테이너가 한두 개일 때 도커로 관리는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앱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고 그러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실제 이러한 개수는 구글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생성되는 컨테이너가 한 20억 개 20억 개? 20억 개. 매 주마다. 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프로비저닝부터 스케일 아웃, 인, 헬스체크, 로드 분배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이 하다 보면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럼요. 그리고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일련의 작업을 라이프사이클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오케스트레이션 한 게 쿠버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쿠버네틱스가 많이 뜨고 있는 거죠? 네, 쿠버네틱스는 구글의 아주 오래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실제 14, 15년간 그 상용 버전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2014년도에 오픈소스화시켜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네. 자, 쿠버네틱스에도 여러 가지 컴퍼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컴퍼너들을 좀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꼭. 네. 쿠버네틱스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파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냥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드는 특징은 하나의 IP를 가집니다. 유일한 IP를. 그리고 이 안에는 컨테이너화된 앱들이 많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좀 어렵죠. 다시 제가 가상머신으로 다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위에 띄우는 VM,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를 띄웠습니다. 이 안에 제가 80 서비스, FTP 서비스를 울릴 수가 있죠. 이 VM 하나가 그냥 파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컨테이너 기술에서의 파드. 그래서 이 파드들은 하나의 VM에도 하나의 IP로 각각의 서비스 공유가 되잖아요. 역시 파드도 하나의 IP를 받아서 그 안에 포트를 같이 공유하게 되고 서로 간에 통신할 때는 로컬 호스트로 해서 재교출 식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노드는 뭡니까? 노드는 이제 파드들이 실제 생성되는 물리 서버, 혹은 가상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가상머신으로 돌아가면 실제 VM웨어 같은 하이퍼바이저, KVM이나 이런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는 물리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네. 그럼 이 각각의 노드들이 다 관정하는 것을 연결되면 클러스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쿠버네틱스도 하나의 유기체, 유기적으로 묶인 하나의 클러스터고요.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파드들이 생성되는 워커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죠. 최소 한 개 이상이 있을 거고요. 이런 워커노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노드가 필요합니다. 마스터노드는 실제 모든 객체들끼리 통신할 때, 사용할 때 레스트 API라고 하는 표준 API를 쓰는데 그 쿠버네틱스 API를 제공할 수 있는 API 서버 같이 돌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어떤 이런 동작들,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돕니다.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실제 파드를 생성할 때, 아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어떤 노드에 생성을 할 건지, 노드들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가 최적의 노드에 여기에 파드를 생성합니다. 라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세스고요. 컨트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실제 노드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 파드가 3개, 4개, 서비스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설정될 수 있게끔 체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TCD는 실제 클러스터 내에 어떤 설정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버네틱스가 이런 컨테이너들, 시스템 안에 컨테이너들 간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 해줄 것 같아요.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서비스는. 외부 세계하고 컨테이너로 구성된 시스템하고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쿠버네틱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러스터인데 결국은 이 클러스터에서 외부로 통신하려면 누군가는 중간에서 바꿔주는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클러스터 내부를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 명칭이 잉그레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외부 트래픽을 내부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호스트 기반이라든지 경로들 통해서 최적의 어떤 파드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해줍니다. 흔히 뭐 저희 이제 로드밸런서가 보통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요. FIF의 빅IP라든지 그 다음에 엔진엑스, HA 프락시라든지 이러한 이제 로드밸런서가 기본적인 잉그레스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한번 플로우대로 한번 쭉쭉쭉 따라가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맨 위에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파란색이 저희 이제 빅IP, 바이브의 장비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워커노드가 두 개가 있고요. 마스터노드가 하나에 이 세 개가 쿠버네티트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발자가 실제 애플리케이션 팀을 통해서 앱 세 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마스터노드에다가 설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는 어떠한 노드의 파드를 생성할 건지 최적의 노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파드를 생성합니다. 이후 스케줄러가 저희 F5의 CIS라고 하는 컨테이너 잉그레스 서비스로 이 노티파이를 줍니다. 네. 잘 생성이 되었어. 그러면 F5 CIS가 저희 외부에 있는 빅IP 장비로 이제 그 템플릿을 래스트 AP를 보내서 실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제 어떤 파드로 가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럼 외부 사용자는 저희 빅IP를 접속하게 되고요. 이제 노스하우스에 대한 트래픽을 저희 빅IP가 내부에 있는 파드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분배뿐 아니라 저희 빅IP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디도스라든지 웹방화벽 같은 이제 보안 솔루션들도 같이 적용을 해서 노스에서 사우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어떤 성능 그리고 보안 두 가지를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니 이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어 지금 뭐 거의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보안을 그리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통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컨테이너들 간에? 네 컨테이너들 간에 오가는 통신들에는 이제 어떤 해킹 위협도 있을 거고요. 그건 API로 할 거 아닙니까? 네 API로 하더라도 API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제 API에 대해 초당 요청할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제대로 가진 어떤 그 IP 그러니까 그 파데가 실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안들에 대한 공백이 현재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F5가 그런 것들은 뭔가 해결하지 못했었네요. 그렇죠? 컨테이너 간이니까. 네 저희 F5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딜리버리 보안은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부족한 이 컨테이너 환경 내에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블루라고 하는 저희 이제 내부 프로젝트 명인데 컨테이너에서 비가 IP를 경영화시켜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줬던 기술을 개발 중이었는데 저희 2019년도 3월에 올해 3월이네요? 네 올해 3월에 엔지닉스를 저희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닉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왔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엔지닉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그렇죠? 이거 개발자들은 굉장히 개발자들 거기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엔지닉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실제 엔지닉스 하면 개발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포탈에서는 실제 지금 엔지닉스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웹서비스 같은 것들은 아파치 많이 안 쓰나요? 네 아파치를 기존에 많이 썼었죠. 아파치는 개발된 지 너무나 오래된 어떤 오픈소스죠. 실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과거의 어떤 유물들 지금의 IT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 이 엔지닉스를 개발했던 이고르라고 하는 분은 하루는 이제 소켓을 TCP 소켓을 만드는데 만 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만 개를 만들었는데 하드웨어 자원은 빵빵한데 갑자기 돌리다 보니까 이게 성능 부족처럼 보여지는 느려진 현상들이 나온 거죠. 자원은 굉장히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C10K라고 하는 이슈를 발견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량화된 어떤 오픈소스의 웹서버를 만들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엔지닉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그렇죠? 엔지닉스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걸 왜 인수했습니까? F5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이제 같이 저희 F5 솔루션과 동작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F5는 실제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어떤 관문, 그 다음에 서버까지의 이 단계에 대한 어떤 최적화, 보완, 성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목적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약간 좀 늦었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엔지닉스를 인수해서 그 기술력을 같이 녹여서 저희 F5하고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저희 개발자하고 운영자 간의 어떤 이제 협업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어떤 하나의 플랫폼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엔지닉스는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오픈소스면 그냥 그냥 지금도 많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 F5가 이제 인수하면서 F5가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를 계속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드시는 건지. 아 기존에 엔지닉스 저희 인수하기 전에도 엔지닉스는 이제 엔지닉스 그리고 엔지닉스 플러스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엔지닉스는 기존에 오픈소스 주로 이제 웹서버로 쓰긴 하지만 여기에도 기본적인 로드밸런서라든지 캐시라든지 이런 일부 기능들은 제공했습니다. 동일한 설정 방법이라든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엔지닉스 플러스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 지원을 365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로드밸런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인헨스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 중에 이제 대부분 저 우측에 있는 빨간색 체크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HTTP 헤더나 어떤 URL을 보고 로드밸런스 할 수 있는 L7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한 퍼시턴스를 유지하는데 국회 기반의 어떤 로드밸런서.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캐시라든지 요즘에 가장 핫한 요구상들이 많은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제 웹방화벽. 이 빨간색 체크된 네 가지가 가장 이제 엔지닉스 플러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웹방화벽 보안 쪽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보안 쪽에 지금 엔지닉스의 플러스 요거를 같이 쓴다면 컨텐츠 쓸 때 어떤 점이 좋아지는? 이게 없을 때 하고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기존에는 이제 내부 클러스터 내에 팟들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보안이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엔지닉스 플러스의 웹방화벽 모듈을 add-on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웹방화벽에서 동작하는 보통 시그니처라고 하죠. 시그니처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이제 WASP 코드 룰셋이라고 하는 코어 룰셋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데이터 유치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들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룰셋 같은 경우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건 즉각적인 반응이 좀 어렵다는 거죠. 업데이트가. 주기가 한 8개월 빠르면 늦으면 뭐 1년마다 한 번씩 시그니처가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실제 WASP TOP10의 어떤 치명적인 가장 빈번한 어떤 공격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그니처 기반뿐 아니라 레인 리믹 기반의 어떤 디도스에 대한 방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NGX 플러스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API 게이트웨이가 요새 굉장히 핫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왜 핫한 겁니까? API 게이트웨이가. 제가 이전에 이제 쿠버네틱스 환경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안에서의 오가는 이제 객체들 간의 통신은 다 API 통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드 파티 장비들하고 솔루션들과 연동할 때도 다 이제 API를 쓰게 되죠. 그럼 이 API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어떤 권한을 가진 그 사용자에 대해서 API 요청할 수 있게끔 또 초당 유입되는 어떤 API에 대한 콜에 대해서 실제 어떤 제어를 눈간 해줘야 돼요. 폭주가 된다든지 이래서 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보통 이제 파스 형태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API에 대해서 이제 과금 체계를 빌링이나 과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성공한 API 쿼리 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빌링 과금 결제 요금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서비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어떤 이제 API 콜 개수라든지 이런 모니터링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예전처럼 우리가 애플에서 만들 때 통으로 통으로 뭔가 시스템 만들고 할 때는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남이랑 같이 콜라보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스템이 단독 운영될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막 쪼개지고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고 또 다양한 시스템들 간에 굉장히 또 콜라보라이션이 커뮤니션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API가 굉장히 기압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에 대한 이제 어떤 진짜 제대로 된 로드 분배나 어떤 이런 부분들들 정책들도 필요하지만은 실제 이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서버 측 요청 위조 공격 같은 경우는 제가 API 호출을 그냥 어떤 관함도 없이 실제 커리어를 함으로써 내부 서버에 대한 중요한 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빼올 수 있는 공격들도 있거든요. 뭐 제이슨이라든지 XML 페이로드 안에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격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면서 또 게이트웨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솔루션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가이피 장비가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보호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기존에 이제 F5 비가이피를 쓰는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컨테이너 간에 이런 것들을 이거 인수했잖아요. 3월 달에요. 그러면 그 고객들은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 F5 코리아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실제 엔지닉스도 여러 가지 과금 체계들이 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가도 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엔지닉스를 쓰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도 그리고 기존에 어떤 플러스도 저희가 좋긴 하지만은 오픈소스화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이미 알려져 있고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혹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기존 비가이피에다가 같이 넣어서 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 왼쪽이 저희 비가이피 관문 쪽에 있는 저희 비가이피 장비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환경 내에 이제 아까 저희 공백이었죠. 내부 컨테이너 간의 통신에 대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없었는데 엔지닉스 플러스를 같이 넣음으로써 이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외부 관문 쪽에 있는 비가이피는 실제 내부 클러스터로 가는 부하 분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고급된 보안 기능 디도스라든지 와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보호 등등의 어떤 일관된 서비스를 관문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들이 이제 쓰시는 셀프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이런 어떤 빌드 대포까지 일련의 단계를 할 수 있게끔 아까 애니메이션 보시던 그런 내용들 CIS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쿠밤틱스 클러스터 안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파드가 생성이 됐는데 CPU가 너무 높아져서 새로운 파드를 또 추가하게 되거나 혹은 노드를 또 늘리게 됐을 때 이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동적으로 저희 CIS 솔루션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비가이피까지 전달해서 바로 설정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러한 기능들 외에 저희 기존에 이제 비가이피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고 싶은데 커맨드를 모르시거나 GI가 낯선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템플릿화된 AS3라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3 익스텐드라고 하는 템플릿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커맨드나 GI를 모르시더라도 그 템플릿에 필요한 정보들만 넣고 선언해버리면 저희 장비에 설정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솔루션도 관문 쪽에서 할 수 있고요.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는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가 이제 외부로부터 통신할 수 있게끔 또 내부 클러스터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인그레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여기에는 뭐 HTTP2라든지 웹소켓도 엔드투엔드까지 다 제공해줍니다. 부하 분산뿐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컨테이너 간에 통신을 할 때에 대한 보안들 그리고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들을 같이 수행해줄 수 있는게 듭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그 엔진엑스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오픈소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엔진엑스 플러스는 아직 많지 않죠? 플러스는 아무래도 이제 상용 버전이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지원 가치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도 한국에는 이제 셀링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레퍼런스 몇 군데 있습니다. 좀 큰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국내에 이제 엔진엑스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이 컴플리케이션처럼 외부에 이제 비갈파가 있고요. 또 이제 내부 또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아직 체험을 많이 안 해본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그럼 우리 이거 지금 엔진엑스가 쓰고 있는데 오프소스로 네. 네. 엔진엑스 플러스 한번 우리 거에서 한번 업데이트 시켜볼까? 업그레이드? 또 뭐 비갈피라는 게 저기 있다는데 외부에 저기 있으면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데 저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쉽게 그걸 트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단은 뭐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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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 그리고 F5의 솔루션 이제 저희가 이제 30일 동안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F5에 대한 소프트웨어 본을 이제 F5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요. 네. 엔진엑스 플러스도 엔진엑스 플러스 홈페이지 엔진엑스 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셔서 30일 동안의 어떤 내부의 자원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F5 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뭐 진짜 진보된 기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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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많은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30일간 뭐 30일, 60일간 체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아 이 부분도 저희 이제 클라우드独스라고 하는 F5에서 실제 클라우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에 대한 랩 가이드 형식으로 웹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실제 여기는 어떤 가상 랩을 만드는 단계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동작 과정들을 이해하시면서 어떤 실망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테스트망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방송 들어오면 컨텐츠 컨텐츠 얘기하고 하는데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없고 뭔가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한다면 좀 그런 팀을 주신다면 컨테이너를 한번 기업에서 아직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한번 자기가 이거에 대한 감이라든지 그걸 익히기 위해서 작은 스몰 스타트처럼 해보시는 어떤 팁을 주신다면 일단은 컨테이너를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테이션 툴을 같이 써보셔야 되죠. 코버네틱스를 작게는 자기 워크노드 PC에다가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EC2 같은 노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코버네틱스를 연동을 시키고 거기에 컨테이너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단계를 또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준비된 거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한수님께서요. 파드는 포트 단위로 구분될 수 있고 노드는 IP 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파드는 실제 유일한 IP를 갖는 객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앱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는 VM과 같다고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VM을 하나 윈도우즈를 깔고 거기에 제가 80 서비스와 FTP 서비스를 올린 등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트 단위 구분이라기보다는 파드는 같은 IP를 공유하고요. 내부의 포트로 80과 아까의 뭐 20번, 21번 포트에 대해서 이제 재교출식으로 통신한다든지 동일한 IP의 포트번호를 다르게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노드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이기 때문에 노드에 대한 IP가 할당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35명 저희가 추첨해서 음료수, 기프티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균님께서요. 서버 가상화 기술이 있는데 컨테이너 기술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가볍고 속도, 이식성 등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장점 같은 거나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관성. 항상 어느 환경에 배포되더라도 그 동일한 상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테스트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가상마신 같은 경우는 뭔가 일련의 패치 작업을 해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물론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는 버전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에 호스트 OS에 대해서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컨테이너는 실제 업그레이드된, 패치된 버전을 또 컨테이너화 시켜서 배포하면 됩니다. 기존에 쓰던 컨테이너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고요. 굉장히 어떤 운영이나 유지보수 관리도 용이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요즘은 모든 기술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쉽게 뭔가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쉽게 어디가 마이크샷이 있고 이런 것들, 유연성, 유연성과 신속성 이런 것들이 다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가. 그리고는 단점으로는 일단은 보안 부분이. 기존에 VM웨어나 KVM이나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린 VM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OS가 있고 그 OS에서 어떤 일정의 보안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필요한 바이너리 라이브러리만 딱 패키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안에 대해서 여기엔 좀 약간의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F5하고 엔지닉스 같은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열님께서는요. F5의 CIS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나요? REST API나 연동 솔루션으로 가용성 측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외부에 있는 F5 장비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한 상태까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IS 솔루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헬스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설명을 조금 빼긴 했는데 F5가 내부 클러스터로 통신하는 방법에는 노드포트라고 해서 실제 노드로 보내서 내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노드에는 쿠버프락시라든지 아까 그림에서 봤던 엔지닉스 플러스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BIP가 실제 내부 파드까지 직접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지연이라든지 호흡수도 줄어들고 더 빠른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BIP가 직접적으로 헬스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판나렐 VX렌이라 해서 터널을 뚫어버리는 직접 파드까지 터널을 뚫어서 통신하거나 내부에 대한 BGP를 어나운스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용성 부분들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영규 님께서 컨테이너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상 머신 진영도 이 기술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수 웹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일부 많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가상 머신은 가상 머신대로 가고 컨테이너에서는 컨테이너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한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빠르게 변화하고 생성, 삭제, 소멸 이런 단계들이 일련의 단계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테이너가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속적인 안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보안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한다면 바상 머신을 그대로 쓰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컨테이너 회사 업무 중에서 기업 업무 중에서 현재 어떤 업무가 어떤 업무가 일단 컨테이너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딱 떠오르는 것처럼 개발 테스트 중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당장에는 상용되기 전에는 상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운영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에 대하 상용이 되는데 어떤 상용되기 이전에 어쨌든 내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계를 어떤 빌드서부터 검증 테스트, 배포, 운영 이 단계를 라이프사이클을 빨리 줄여줌으로써 어떤 이런 효율성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개발 쪽, 기존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 타겟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남진님, 아파치 웹서버와 톰캣 앱서버와 비교해서 엔진엑스가 크게 다른 점, 장점은 무엇인지요? 엔진엑스의 아마 웹서버를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아파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 IT 트렌드에 약간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어떤 과거의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엔진엑스는 일단 똑같이 오픈소스로 제공하는데 굉장히 경량화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킨 웹서버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엔진엑스가 한 4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파치를 바로 백렬이 쫓고 있는 웹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어떤 기업 규모로 따졌을 때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 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엔진엑스는 주로 어느 골고루 있는 건지 아니면 특히 선호되는 규모에 있는 그룹군이 있는 건지? 일단 거의 레퍼런스를 조사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쓰고 계셨고요. 저희가 흔히 뭐 접할 수 있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업 포탈 일부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가 아닌 거의 대부분을 엔진엑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띄우고 이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뜨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를 딱 접속하면 그 HTTP 정보 안에 서버라는 내용이 있고 서버에 그게 리눅스인지 그게 나오거든요. 아칫인지 엔진엑스인지 근데 이제 뭐 N포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바로 거기가 엔진엑스로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 엔진엑스 인수되고 나서 엔진엑스 알기 이전부터 개발자분들은 너무나 많이 쓰시고 선호하는? 네, 선호하기도 하고요. 박선희님께서요. API 트래픽이 많아지지만 API 게이트웨이 많아지면 API 게이트웨이 부하도 늘어날 텐데요. API 게이트웨이도 한 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API도 결국은 쿠바이틱 성경 예를 들면 노드에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가 엔진엑스 플러스가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리소스가 필요해서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도 엔진엑스 플러스가 또 생성이 돼요. 이 엔진엑스 플러스들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이러한 관리를 위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컨트롤러라고 있는데요. 엔진엑스 플러스들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설정, 어떤 분석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GIA 형태로 제공해주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석님. 엔진엑스의 확장 모듈을 기본 제공하고 추가 확장도 간편하게 지원하는 오픈레스티와 엔진엑스 플러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픈레스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엔진엑스 플러스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엔진엑스의 기능에 추가적으로 인헨스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듈 형태로 들어가는 웹방화벽도 있겠고요. 기존의 어떤 기능상에 대한 제약을 두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용이란 게 섭스큐션 베이스죠? 그렇습니다. 인스턴스 개수, 엔진엑스 플러스의 개수에 따라서 얼마 그리고 API에 대한 콜에 대한 개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라이선스 재개가 있습니다. 정연균님께서요. 방화벽 부분에서 OSI 계층 공격의 90% 방어라는 것의 수치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나온 수치인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그 조건은 오아스프 탑10에 대한 가장 치명적이고 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공격 유형들에 대한 막는 통계치고요. 실제 이거는 공격 방법이나 어떤 이런 툴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알려진 공격에 대한 평균 방어가 그렇더라라는 어떤 저희 내부 자체적인 통계 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임근식님. 보통 속도는 컨테이너를 보안은 가상화를 선택하는 게 정석인지요? 속도를 중시할 때 컨테이너, 보안 중시할 때 가상화. 물론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지만 실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기존의 컨테이너가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이식성 있고 안정성 있는 일관성을 제공하는 이런 장점들까지 같이 더 쓴다면 오히려 더 컨테이너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임근식님께서 또 이제 다른 분의 또 질문에 설명까지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규우님께서 OS에 관계없이 컨테이너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결국 컨테이너화 시켰고요. 얘는 이제 제가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맥, 베어메탈 그 다음에 어떤 클라우드 환경 여러 환경에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엄태길님.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 서버들 그 다음에 가상화 앱, 엔진엑스 이 구조를 물리 서버에서 바로 가상화 앱, 엔진엑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엄태길님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상화 서버들이라는 게 기존의 하이퍼바이저고 그 위에 가상화 앱 된 웹서버인 엔진엑스를 올린다는 말씀하신 거를 이제는 물리 서버 위에, 여기 좀 더 설명드리면 물리 서버 위에 호스트 OS 위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컨테이너화된 앱 서버를 쓰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임종택님, 한 가지 솔루션에 OS가 다른 컨테이너를 각기 적용할 경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음... 컨테이너는 실제 호스트 OS에 종석됩니다. OS의 리눅스면 리눅스의 컨테이너 맞는 걸 써야 되고요. 리눅스 컨테이너에 만약에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동작이 안 되겠죠. 호스트 OS를 같이 공유하고 커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서준이님께서요. 소프트웨어 기반 방화벽이나 와프가 물리 기반 방화벽 대비 얼마나 성능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패킷의 레이어 7까지 보는 작업은 CPU가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장비도 똑같은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화벽도 그 설치되어 있는 물리 자원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파워 내지 이제 어떤 최적화에 따른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관주님께서는요. 해당 방화벽에 개인정보보호기술부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하고는 지금 뭐 레이어가 다르지 않나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웹방화벽에서는 우아스프 탑10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8대 취약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기술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님. 기존에 상형 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경하는 게 용이한가요?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존에 상형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 인력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아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성도 있고요.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픈소스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상형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내부의 어떤 이런 개발자라든지 실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없다면 상형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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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근식님께서 컨테이너 기술은 필요시에 컨테이너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는지요? 음... 컨테이너끼리 통신하는 메커니즘이라면 이 컨테이너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애플리케이션끼리 통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보면은 일단 이거를 대신 해주는 게 이제 네트워크 프락시라고 하는 쿠버 프락시가 중간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된 파드가 다른 파드로 통신할 때는 쿠버 프락시라는 덕 프락시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컨테이너 안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재기 호출 로컬호스트의 80, 5443 이렇게 호출 방식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엉턱이 이름이 아까 맞다고 지금 아까 해석하신 거가 맞다고 아 네 다행이네요. 네네네. 자 지금 설문 여러분 마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반영하겠고요. 자 그 오늘 어... 지금 아마 설문에 그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아까 30일 무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아직까지 엔진엑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까 빅이피 이런 것들을 아직 체험 안 해보신 분들은 30일간 무려 체험하는 것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설문에 거기다가 이제 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그 댓글창 하단에 지금 제품 문의 눌러가지고 거기서 좀 문의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어... 오늘 박수관 차임님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차임님 해보시니까 뭐 시간은 금방 갔죠? 어... 네 순식간에 진행하네요. 너무나... 자 그 오늘 본인 이제 했는데 한 곳에 대해서 해보니까 아 다음번에 할 땐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잘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뭐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일단은 이 솔루션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저희 아까 CIS라고 한 솔루션 그 F5 엔지닉스를 소개하기 위한 기본을 Kubernetes 컨테이너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라는 의문은 조금은 아쉬움은 있는 부분이죠. 네 네 네. 다음번 준비할 때는 일단 어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쉽게 풀면서 내용은 좀 딥하게. 네 네. 딥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정영규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존 가상 머신은 VM 개수만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컨테이너 기반은 호스트 한 대 비용만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VM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요? 음... 일단 이거는 약간 좀 또 비교가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아마 여기 말씀하시는 가상 머신은 상용을 의미하신 것 같고요. 컨테이너 기반은 대부분이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 체계 없이 그냥 뭐 내부 서버라든지 아니면 쿼브릭 클라우드에 설정을 하셔서 구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한다든지 네. 만약에 내부 서버에 올리신다면 거기에 대한 정기비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무료라는 부분 때문에 비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일단 저희 F5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변화에 관한 어떤 IT 트렌드에 실제 따라가거나 혹은 이를 이제 접목시키려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 F5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운영하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F5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30일 무료 체험하는 거는 F5 한국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 겁니까? F5는 한국 사이트는 없고요. F5.com에 들어가시면 이제 글로벌 사이트에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쪽에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영어로 신청해야겠네요. 아 네 아니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링크하고 사용방법 그게 좋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설문에다가 그거 좀 관심있다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абсолютно exclusive benefit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